그래서 내일 이 여자는 내꺼입니다 내일 이 여자는 내꺼고 내 마음대로 하래 그럼 내일 우리 한번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뎀잔 쇼쌍 이상형 아까 그렇게 연속으로 두 명을 이상형을 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이프스트림? 아 라이프스트림 어디서 온? 아우스트레일리아 아우스트레일리아? 아우 진짜? 아우 뉴욕사람이구나 아우스트레일리아 아 108 아 중공사람이구나 집에 reported to you? 넌 12일이요 아예 히히히dzy 19살때 한국남자 사귀었대 한국남자 사귀었대 19살때 한국남자친구를 사귀고싶대요 나이는 28살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중국어 한번 배워볼까요? I wanna learn Chinese Yeah How to say in Mandarin This food is really delicious This food is really delicious You can speak Chinese right? A little bit? No no I don't know Oh okay Yeah I don't know So what are they saying? 내가 발음을 못하는 척해도 얘 바로 눈치챈다 야 니 중국어 좀 하지? 바로 이러는데? 야 이거 뭘까 안되겠다 이거 What's that mean? 나 이거 망했다 이거 Some people ask me if I'm drunk 니하오 네하o So yeah you know Chinese 넷 빙타이 나 such a liar I was in Beijing 10몰로서 네 진짜 중국어는 다른 사람이야 네 중국어는 다른 사람이야 네네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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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이요? 제 영어는 TV 쇼. 아, 정말? 네. 아, 오케이. 아, 친구들 알고 계세요? 네. 네. 정말? 네. 하하하. 하하하. 야, 내가 혼자 TV 시트콘 보면서 영어 공부했다 하니까 또 안 믿어. 그러니까 시트콘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파워가 그렇게 세다니까. 안 믿잖아. 정말ничtani. selling English by myself. in my house. I've never been to another English country before. But what about when, you still think in Beijing? 야, in Beijing. 10년? 야. 안 믿어. 내가 영어 혼자 공부했다는 거예요. 뭐, what are they saying? So, where are you gonna meet your friend? I don't know, she's here around. She say she'll let me know. but she hasn't let me know yet. So, she's still shopping. 내일? 예 내일? 언제 시간을 남아요? 제 하루 종일 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디너에서 만드릴 수 있을까요? 예, 우리 혹시 알겠어요 네 너 dont 가야 할 곳이 있나요? 전혀요.. 너는 그 길을 따라하지 않나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너는 내 거에요? 네 내일 이 여자는 내 거입니다 내일 이 여자는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래 그럼 내일 우리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 그대로 계획 잘 해가지고